안녕하십니까? 8월 5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추가 인선으로 친정체제 구축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추가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함께 보시면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김종혁 전 조직 부총장, 원예위원장이죠. 가장 주목이 됐던 인물, 그리고 전략 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 전장대회 때 캠프에서부터 총괄했던 분이고요. 조직 부총장은 정성국 의원, 수석대변인은 곽규택, 한지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일단 정성철 소장님, 다 한동훈 대표랑 지금 가까운 분들로 분류할 수 있고 너무 많으니까요, 숫자가요. 이 중에 주목할 부분. 저는 조직 부총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부총장. 정성국 의원을 시켰잖아요. 조직 부총장 자리가 전임은 원예 김종혁 위원장이 조직 부총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왜 현역을 시켰을까. 지방선거 앞두고 당협위원장, 지방조직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하는 게 당무감사예요. 당무감사를 왜 하느냐. 당협위원장을 바꾸려고 할 때 당무감사를 합니다. 전국에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254곳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그곳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당무감사거든요. 여기에 현역을 시켰다는 것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조직부터 한동훈 체제로 탈바꿈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져요. 그래서 저는 조직 부총장 자리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최상봉 특검법안 때문에 친윤 세력들과 용산과 갈등이 아니라 당무감사, 당협위원장을 좀 바꾸겠다라는 판단과 의지를 갖고 친윤 세력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친윤 세력들이 자신들의 사람들로 당협위원장을 딱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는 또 자신의 사람들을 바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연원장이나 홍보위원장 같은 경우도 새롭게 바꿀지 아니면 현임 위원장들을 그대로 둘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무감사라는 게 당협위원장에 대한 성적표가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무감사는 언제쯤 상실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각 지역별로 한꺼번에 그냥 254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경기도 당무감사를 한번 해볼까? 지역별로 당무감사를 연말부터는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단순히 지방선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선까지 내다보는 당무감사일 수도 의심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의심이 아니라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당대표의 지금 최종적인 목적은 2027년 대선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을 통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자기 사람으로 채워넣으면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용산과 좀 다툼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다른 대권 주자들도 지금 뭐냐 나랑 가까운 A라는 당협의원장을 지금 바꾸려고 한다. 이러면 다른 대권 후보들과도 좀 다툼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갈등의 불씨의 요인은 결국에는 전략 조직 부총장이 하는 당무감사를 통한 당협의원장 교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상병 특검법보다 오히려 당무감사가 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박상원 교수님. 일단은 이번 인사 보면서 지도부의 과반 장악하는 게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보통 통상 압도적인 압승을 한 대표가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아직도 뒤끝이 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지금 아직 인사를 못하고 있는 데가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잖아요. 이게 원래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임명해놓은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한 게 뭐 있냐. 이러면서 비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런 압력이 있는데 이거 바꿀지 안 바꿀지. 이게 앞으로 여전히 인사에 지난번 정책위원 의장 바꾸는 거 못지않게 또 한 번 이렇게 뒤끝이 보인다. 좀 그런 점에서 한동훈 체제 구축이 참 험난하구나.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는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역시나 변화를 외친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당 조직 체계를 자신의 색깔을 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부총장을 통해서 그런 향후에 자신의 색깔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테고.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했던 김종혁 전 조직 부총장. 이분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 사실 한동훈 체제 지분의 최대 지주가 수도권 당협 위원장들이잖아요. 김종혁 전 조직 부총장이 수도권 당협 위원 중에 한 분이시니까. 수도권 당협이 한동훈 체제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많이 밀어주신 분들이고. 이분들의 목소리가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을 통해서 당으로 전달될 텐데. 향후에 수도권 원회들이 향후 한동훈 체제가 만들어져 가고 대권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김종혁 최고위원 카드가 굉장히 어떤 카드로 활용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게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대표의 천명했던 후보실에 천명했던. 국민의 눈높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렇죠. 그동안은 국민의힘이 영남당 이미지를 벗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유권자의 구성 자체가 지역이 소멸되고 영남은 줄어가는데 수도권은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면 수도권에서 통하는 단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변화를 외친 핵심 요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이걸 모를 리가 없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을 지지하는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원회위원장들. 이분들의 어떤 통로 그리고 이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대선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기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계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